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던데 그 글 가운데 보면 아니 공 박사님이 허나 씨를 공천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허나 씨를 공천 안 했지 않습니까? 허나 씨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으로 할 때 위원장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점수제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점수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구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거부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사람을 밀기 위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가지고 정한 그런 걸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만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허나 씨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허나 씨가 운이 좋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때 이런 뭔가 하니까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람을 씹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그래서 좋은 사람을 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파격적인 그런 인사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렸지만 2000년대 여러분들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여러분들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인연이라든지 자기 사람의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서 적재적소 인재를 여러분들 발탁했기 때문에 히딩크의 힘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한국은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고주의나 정실주의가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대학입시라든지 사법고시나 이런 것은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상당한 공정성이 보장이 됐거든요. 그게 다 이제 변질됐지 않습니까. 로스쿨도 생기고 그다음에 동시에 대학입시도 시험 성적이 아니고 무슨 다양한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있는 사람 위주로 모자 언제든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변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대단히 정실주의로 지금 가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선거까지 무너지게 되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배분을 하겠죠. 정실주의하고 연고주의. 그래서 남미 같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 정실주의나 연고주의가 심하고 유럽도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입사시험이라든지 수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고주의 같은 게 상당히 배격된 사이였는데 어느 사이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들어서게 된 거죠. 자기 사람을 심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합법적 절차도 무너뜨리고 머리에 이런 바뀌고 싸우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홍준표 대구강력시장께서 아니 외국감독을 왜 쓰냐 이런 이야기를 제안한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세계 수준에 올라가 있고 박항서 감독 등 능력이 출중한 감독들이 절비한데도 왜 축구에 비는 막대한 연봉을 지불하고 외국감독들만 데려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출중한 선수 출신이더라도 감독 능력은 또 다른 영역이고 그 사람 감독 시절 전적은 별로이던데 한국춘구가 더 망가지기 전에 정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남FC 대구FC 운영을 해보니 감독 능력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견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본인이 경남FC 를 운영할 때 감독을 써보니까 한국감독들도 참 잘하더라. 경남FC가 2부 리그로 떨어졌을 때 감독 선발하며 4부 리그 감독하던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선수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혼연일제를 노력한 결과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1부 리그로 올라가서 1부 리그 최상위권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스카우트 파동에 휩살려 프로축구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감독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주 잘 때가 중급 프로리그 감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축구사대주의는 이제 청산해야 될 시점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홍준표 시장의 그런 경험 이런 걸 다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옳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홍준표 시장의 글에 대해서 바로 하단에 이 축구계를 잘 아는 한 분이 착하게 축구계의 정실주의 연고주의를 바로 지적하거든요. 이게 축구계뿐만 아닙니다. 이게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비례대표 제도라는 게 이런 딴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람 심는 겁니다. 자기 사람 심는데 그냥 서로가 친분이 있어서 심어줄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 자리한 게 뺏질한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도 받겠죠 이거. 이것도 받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걸 줄 테니까 당신 국회의원 계속하려면 이걸 줄 테니까 그냥 이거 얼마 주겠냐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안 줘가 그 사람은 안 됐죠. 수억을 잃으면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고주의나 정실주의가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세상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죠. 송강열이라는 분입니다. 대표팀 감독을 한국 사람을 시키니 해표나 연주를 통해 실력도 없는 선수를 뽑아달려고 압력이 무지 들어왔어 지난 월드컵 때 외국 감독 히딩크로 바꾸었고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의 감독질 승낙 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한 것이 선수 선발 권한을 달라고 해서 그 당시 무명이었던 선수들 여섯을 발탁하여 4강 진출을 한 것으로써 선수 선발에 있어 외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한국인 감독을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압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으로 갈 때는 정권을 주는 조건으로 수락한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줘서 잡음이 생길 같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카타운 1차 2차 카드 뽑아놓으니까 그걸 뭡니까 자기 사람 안 뽑아줬다 해서 그걸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를 짜려고 그냥 저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스타일을 국회의원장으로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때 제가 놓쳤던 것이 한국 사람들이 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송강열 님의 주장을 보고 그러니까 허나 씨는 당대표 쪽에 줄을 썼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처음에 안 됐는데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축구협회장이 고민이 없을 걸 잘 모르겠습니까. 잘 다 아는 거죠. 완전히 국가 여러분들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서 집안에 뭡니까 친인청 팔촌 뭐 뭐죠 학연 인연 다 동원회가 여러분들 쑤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고주의라는 것은 하나도 사라진 게 아닌 겁니다. 그나마 산업화나 민주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제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점점 사회가 정실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노조에서 노조 출신의 아이들 취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허나 씨는 그 당시에 당대표 라인에 섰기 때문에 그냥 어부지리로 국회의원이 된 거고 내가 절대 관여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아니다. 어제 한 분이 축구의 여러분들 패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허나 왜 여러분들 공천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나는 여러분들 아주 초기의 몸비가 완전히 탈락된 사람인데 나중에 줄을 잘 써가지고 그쪽에서 밀어갈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어중간하 여러분들 발을 한번 디뎌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난 돈 안 먹었고 난 돈 안 먹었습니다. 돈 안 먹었고 내가 돈 먹을 인물도 아니고 점수제례가 다 한 거를 그냥 적지. 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정치판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뒤엎어가지고 언론 동원해가지고 뭡니까. 폐대기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낸 게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국힘의 비례대표 가운데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다 뺏지 한번 달고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